마지막 상세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는 디테일이죠 이거는 모디파이랑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걸로 한번 감싸주고 디테일 이거 없애고 상세페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게시물 상세페이지는 아무리 해도 안되죠 안되는 이유는 뭘 안가져서 그래요 얘를 갖고와야죠 이거를 하고 이것도 하시고 훨씬 낫죠 아이디 다이틀 바디 이제 약간 되게 편안해요 삭제 수정 됐습니다 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커밋을 해야죠 상세페이지에 head.j head 곧 적용 적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